쌈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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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침부터 아빠랑 놀고 있는 거야? 쌈용아 누나 아는 척 좀 해 나 갔다 왔어 시아하고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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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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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영철아 영철아 이리와 부시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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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핰핰핰 줌양이 줌양이 아니야 영철이 오빠 영철이 오빠 주께 영철아 이리와 영철아 저거 말도 안들어 준양아 오빠 왜 이렇게 말 안듣니 영철이 오빠 이리 좀 와봐 준양이 또 왜그래 또 뭐가 기분이 안좋아진거야 준양아 왜그래 응 왜그래 들이대지마 준양이 들이대지마 라고 이리와 알았어, 미안해. 날 눕혔네. 난로만 피면은 집에서 막 달려나오지, 영철이는. 이 옷은 영철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. 영철이가 이 옷만 입으면 안 벗어요. 춘향이 차례지? 잡용이도 하나 먹자. 옳지. 먹는 것 좀 구경해도 돼? 잡용이 먹는 것 좀 구경해도 돼? 잡용이 먹는 것 좀 구경해도 돼? 잡용이 졸려워? 잡용이 눈에 잠이 온걸? 잡용이 졸려온가 본데? 잡용이 입술. 잡용이 잘자? 잡용이 잘자? 정심아 거기서 뭐해? 그 좁은 데 낑겨서 뭐하는 거야? 엄청난 녀석이다. 우와 씨. 진라면 다세대주택. 음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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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d命 네? 네? 오, 부추나네.